아니 벌써 마지막 UCC를 찍고 있네요. 그죠? 처음에 이거 계속 찍을 때 뭔가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었는데 아 벌써 마지막이라니까 뭔가 아 이제 어디서 만나죠 우리? 그냥 이제 상원학교가 끝나도 저희 잊지 마시고 아 진짜 찍어서 다들 정도 많이 들고 재밌고 추억도 많이 생겼는데 힘들었어요. 장난이고요. 물론 몸은 힘들긴 했지만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이로 통해서 저희도 앞으로 더 발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보이프렌드 되겠습니다. 이게 시청률이 생각보다 잘 나온대요. 근데 마지막 회는 더 잘 나올 것 같아요. 그죠? 제 생각이 그래요. 그니까 많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. 저도 꼭 본방사수 하겠습니다. 우리 그때 다들 TV 앞에서 만나요. 그러면 오늘도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. 마지막 회. V브랜드 화이팅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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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